안녕하세요. 시스템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음향 오빠를 맡은 이한설입니다. 음향 보조를 맡은 박세현입니다. 음향 보조를 맡은 진정훈입니다. 저희는 이번 오삼 빈여의 축제에서 음향 시스템에 있는 모든 걸 저희가 관여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참가자분들 음악 틀어드리는 거랑 노래 부르시는 분들 리버브 넣어드리고 랩하시는 분들 조금 약간 우퍼스피커로 벙벙한 느낌 내게 저희가 조금씩 조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했었습니다. 보통 음향이라고 하면 시스템에서 앉아서 만지는 것만 하신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저희가 직접 외부에 스피커를 옮기기도 하고 외부에서 선을 정리하고 연결을 하기도 하고 음향이 잘 들어갈 수 있게 모든 조율을 오퍼와 보조와 같이 하면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이번 오삼 빈여의 축제는 생방송으로 진행이 돼서 솔직히 말해서 음향하시는 분들이 많이 부담이 되셨을 텐데 정말 잘 끝나서 만족스럽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조명팀입니다. 저는 조명팀 오퍼레이터 양희수입니다. 저는 조명보조 이현서입니다. 저는 조명보조 서혜정입니다. 저희 팀은 조명 디자인 및 구상을 하였고요. 무대 배치 작업과 조명 설치 작업을 하였고 당의 행사 공연의 조명을 연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특수효과팀의 2층인 박찬솔입니다. 저희는 본 공연 때 포그, CO2, 공기압축포를 연출하였고 마지막 무대에 피날레를 장식하는 좋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상 특수효과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대 연출팀의 정윤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대 연출팀의 차수민입니다. 저는 이번 행사에서 무대 뒤에 세울 백월과 사회자 뒤에 세울 백월의 현수막을 디자인하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행사 동안 전체적인 무대의 전반적인 관리도 했고 그리고 행사 중간중간 저희 팀원들 행사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이 진행되는 행사이다 보니까 음향이 제대로 나가는지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무대 세울 현수막 디자인을 했고요. 무대 하수에서 출연진 입장하는 걸 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